지난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청에서도 약속드린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2023년 기준 연간 9조 8천억 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주중시 경영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미래 핵심 키워드인 AI, 고객 경험, ESG 측면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신제품과 신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조직과 추진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